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 바로 와리용 이라는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약간 소울류 게임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다크 소울 그리고 뭐 세키로 엘델니 어 그런 게임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오 다녀? 그 금단의 약을 원했다고 한다 단약은 세상을 재앙에 일으킨다고? 진이 멸망한 뒤에도 전제가 권력 암초의 그늘에는 단지 단약이 있었던 것 단약이 이게 전쟁하고 그런 거에 원인이네 하난저가 세퇴한 지금 단약의 빛 각지의 담듬욕을 각성시키라고 있다 아 어어 뭐야 사람이 죽어있는게 막 파데이테가 우와 병사들이 막 다 죽이네 그냥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있잖아 그냥 사륙이잖아 저건 황천? 황건이 지금 여기를 침입해온거네요 어 우와 한 번에 죽었어 우와 오 설마 이게 나? 1인칭으로 하는거야? 으영병이 왔습니다 으영병이 왔습니다 우와 바로 목을 싹 와 컷 뒤에 있는 애도 컷 뒤에 눈이 달렸나봐 오 바로 컷해주고 오 안죽였어 괜찮을 수가 오 아 이걸 찌르네 죽어라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음 죽는거야? 이대로 죽으면 안되지 어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와 근데 저거 때문에 나 살아난거 같은데 뭔가 이 신비한 힘이 느껴져 우와 우와 설마 이게 사기템? 어 누구지? 어 같은걸 쓰고 있네 어 뭐지 이건? 아까 용 관련된게 검은 옷의 도자 찾았다 불사의 단전을 가진 자요 오 그 용 같은걸 각성시킨다 그랬잖아요 개 그거 중 하나가 얘 같은데 약간 어 얼굴 수염 좀 지우자 수염 호수염 없는거 없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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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턱수염 타입 없는걸로 없으니까 훨씬 낫잖아 화장 뭐 아우 씨 깜짝아 목소리는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머리카락 머리카락은 그냥 첫번째가 가장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수염만 좀 없애줍시다 그렇게까진 하고 싶진 않아 가자 오 개 멋있다 나의 수건도 그치 뭔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이지 그치 뭔 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이지 부적? 오 궁지에서 구해준다고? 오 오 그럼 같이 가는건가? 오 동료가 있어 뭔가 소울로 생각하면 약간 어두운데 얘도 분위기는 어두운데 동료가 있긴 있네 다행이다 오 와 일단 가볼게요 시프트 다닐 수 있고 음 조사 조사를 해서 이런걸 얻을 수 있네요 공격을 할 수 있다 어 컷 오릴때네 오케이 먹어주고 둘 셋 넷 다섯 도치기 어딜 날 못봐 아 저기에 뭐 있다 한 번 먹고 갑시다 먹고 자 저기도 저기 있네요 바다치기 아 패링이 가능하네 이렇게 패링 해준 다음에 컷 오 어딜 헛해주고 먹어주고 이걸 떨어뜨리면 약간 쇼컷의 느낌이겠죠 봅시다 아 이걸 왜 못해 이렇게 올라가 그렇지 랭크가 올라갈수록 얘는 더 쎄컷해 워 먹고 오케이 튕겨내고 아 이게 스킬같은게 있네 헤링해주고 컷 살았다 아 이게 파밍을 할 수가 있구나 대간도 근접무기 두 칸이 있네요 아 이건 좀 공격 길이가 넓긴 한데 어 느려 일단 이런 게임에선 빠른게 짱이야 아 이렇게 튕겨내서 요렇게 컷을 할 수가 있네 어 이렇게 입을 수가 있네 타밍하고 저거 해봅시다 이걸 하면은 항아리 사용 횟수가 회복되고 각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하네요 분기 오 야 느낌있다 쉬면은 아 이게 약간 다크소울로 치자면 화터풀 느낌이죠 여기서 요런걸 올릴수가 있고 여기서 가는거지 천천히 접근한 다음에 여기서 시프트 이걸 하면은 기습이 가능하다 오 진짜 기습이네 여기 세우고 여기 세우고 오 황강도족의 신발 이것도 먹어줄게요 오 이거 맞아? 네 시보인데 일단 한번 도전해볼게요 조용히 가면 될지도 몰라 조용히 가면 될지도 몰라 조용히 가면 될지도 몰라 가까이 갔다가 왜 안빨가있어요 됐다 죽어라 스킬 스킬 오 나한테 오고 으와 야 개쎈데 저거 잡고 가야겠어 안 되겠어 아 죽으면 약간 성기 조각 그런게 떨어지나봐 이건 뭐지 물자 이걸 하면 성기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써볼게요 아 이렇게 늘어났네요 확실히 으 으 으 으 으 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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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대미 개 아프다 와 근데 내가 아까 한 번이라도 페링을 했어야 되는데 페링을 못했어 페링을 못했어 해주고 한 번 해주고 튕겨내고 와 튀어나다 빡센데 이거 튜토리얼 맞아? 지금 이게 튜토리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시작해 아 못참지 바로 갈게요 저기 다시 가 아 아 튕겨내고 마셔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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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고 마셔주고 써주고 오케이 오케이 할만해 우와 우와 아 반피 다 달았는데 자 초반에 요거 기습을 못해서 반피 밖에 못 달았거든요 음 각 잡았어 다시 가자 기초 단련에서 조작 연습같은거 할 수 있다 그러네요 가봅시다 죽어 반피 까고 오케이 와 와와와와 마셔 마셔 기세 좀 네 다섯 마지막 탐방 아 아 마지막 한방을 왜 패링 안돼 으아 안되겠어 다시 간다 아니 근데 될거 같으면선 안되거든요 지금 반피 넘게 달았는데 실수를 한단 말이지 아까부터 자꾸 지금 넷 다섯 마지막 피하고 오케이 가나 기습 아 복수 성공 아 이겨냈습니다 대구? 대구는 뭐야 소품 아 이런걸 해가지고 또 올릴 수 있네 오케이 오씨 깜짝아 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구나 여기 있는걸 피안인 장군의 각각 오오 개쎄 좋은 물건인 것 같군요 당신의 표정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 너 눈 안보인다며 눈을 가렸는데 어떻게 보여 거짓말 치는거 아니야 나보고 어 애야 뭐 있다 벌레만은 좋아할 수 없군요 어 먹어줍시다 근데 여기 왔던데 아니냐 내려와보면 알겠지 아 맞네 왔던데네 이렇게 튕겨내고 기습 컷 해주고 치워봅시다 오케이 능력 늘려주고 선수리라는게 새로 나왔는데 어 오 야 번개 내리는거 이걸 이제 교체 해주면 되는거겠지 가보자 선수리 1,2,3,4 번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올라가서 2단점프로 먹어주고 여기서 점프해서 기습 오케이 컷 오케이 불타라 오케 와 잘싸운다 개잘싸우는데 어 잠깐 잠깐 위에 있거든 애들이 얘가 5 4 9 기습 오케이 튕겨내고 컷 여기다가 깃발 하나 더 꽂아주고 불굴 랭크가 불굴 랭크가 최소한으로 내려가는 랭크 같은걸 말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최대로 내려가면 4까지만 내려가게 아 이런 궁기같은거 다 세워야겠네 잉력 단련 제가 할 수 없네 지나가자 오씨 깜짝이야 컷 일단 컷해주고 선수리 써보자 34대 아 뒤에서 오 훌륭한 동료인데 진짜 좋다 동료 방해되는게 어우 아니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일단 기습해서 컷해주고 이렇게 내려 찍어서 컷 여기 있는것도 먹어주고 황건 호걸의 경갑 오우 개쎄 우와 느낌있게 바뀌었다 이게 스킬같은거죠 아 5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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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들켰다 오케이 튕겨내고 기습컷 오케이 요것도 세워주고 이것도 성기조각 이걸로 갖다가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찌릿찌릿 찌릿찌릿 우와 야야야야 생각보다 위험하다 그래도 폭풍 딜을 넣어가지고 할만할 것 같아요 어 나도 스킬 오케이 황걸 호걸의 투고 오케이 써줍시다 어 왜 안돼 됐다 됐다 자 투구 켜기를 끔으로 해놔가지고 잘 보일겁니다 오 불글랭크 10 타입 능력 단련 도 해줄게요 어 근데 이거 쓰면은 다 되려나 궁금해졌어 사용하면 사용 성기조각 하나 남았다 아 오 된다 1400 되는거 아니야 써보자 일단 초반에는 요 체력을 많이 올려가지고 많이 맞아도 안좋게 해야돼 근데 아까부터 주운 보스 그런 애들 만나면 진짜 힘들기 때문에 자 가봅시다 어 뭐야 오 컷신이 나와 오 야 느낌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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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다 스킬 스킬! 오케이 튕겨내고 스킬! 가라! 아야야야 잘못했다 스킬 잘못 썼어 튕겨내고 공격 공격해주고 와! 먹어주고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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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튕겨내고 때려주고 튕겨내주고 와! 와! 스킬 연속으로 쓰냐 어깨야 이건 좀 스킬 계속 써 튕겨내주고 때려주고 안지 싸울줄 안다고 이 녀석아! 그러니 좀! 죽어! 어! 약점! 공격! 튕겨내주고 스킬! 와! 잠깐만 잠깐만 먹어보게 튕겨내주고 죽어라! 오케이! 와! 후! 후! 놀랬지 있어서! 어? 저거 단약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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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자래? 너무 맛있어서! 폭발! 와! 왜자래? 와! 와! 안돼! 동료! 죽었어? 살아잇니? 야! 저건 괴물이잖아! 야! 버티라고 저걸? 하나! 둘! 튕겨내기 잘해야될 것 같아 페이리! 와! 뭐야! 오케이! 튕겨내주고 체킷! 두번 써준 다음에 약점 풍량! 아우! 킬이 날 뻔! 아! 실패 실패! 오케이! 튕겨내주고 튕겨내주고 와! 오! 오! 야! 추가! 와! 야! 이거 오케 패링했네! 게이제스한테서 제트! 제트! 오! 뭐야? 오! 오! 부적에서! 와! 용이 나왔어! 컷! 야! 야! 개삭이네! 보져! 살았다! 어! 나의 손에 떨어져라! 뭐야! 아! 으으! 아! 아니 용이 응용? 뭐야 야 시라야? 저거 왜케 이기라고 아 내 힘 와 으악 아니 죽는거야? 또 죽어? 아니 마을에서 죽을뻔했는데 저 오늘 이렇게 와룡해봤고 재미있게 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이만하념 빠이빠이